오늘은 백인범의 주력종목 유한타 증권 메가센터 분단점 백인범 과정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력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같은 경우 한국항공우주 또 GST, 한화시스템, 인텔리안테크 등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기울여 볼 시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한국항공우주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실적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또 그리고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실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석이 최근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일부 빠지긴 했지만 요즘에 이런 시장 급락 등을 대비해서 본다면 상대적으로는 아주 양호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 시장의 우려 요인 중에 큰 요인이죠. 금리 인상이라든가 물가 급등 등의 요인에 덜 영향받는 방산업종에 속해 있다라는 점도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례로 방산업체가 정부와 계약을 할 때 정부에서는 방산업체의 총 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해서 계약가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가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또 감안을 한다라는 점. 또 그리고 물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3, 4년마다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실 우려감은 극히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또 향후 성장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2023년도 약 10조 원 규모의 미국 ATT 사업 또 2024년도에는 KF21 양산 사업 발주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수급 차원에서도 기관은 올해 연초부터 연일 매수세 유입을 하고 있다는 점도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GST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최근 시장 흐름과 빗대어 본다면 상당히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견조함의 주요인 실적과 성장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GST 지난 4분기 실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점. 또 올해 역시도 칠러 점유율 상승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의견 등의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이런 캐펙스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화권 등의 이런 고객사 확대로 동사의 이런 스크러버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던 모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GST의 스크러버를 비롯해서 칠러 점유율 상승이 기대가 되면서 실적 상승을 좀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마무리 짓자면 동사의 이런 스크러브라든가 칠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이슈와도 좀 맞물리면서 이 동사가 주력하는 친환경식 장비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에서 GST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GST 상당히 주가가 견조한 모습이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 역시도 수급이 견조한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